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날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야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강남 말씀을 통해서 다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 한국 교회의 트렌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 본 교회에는 현장 예배에 추석하지 않고 붕 떠서 최소한 두 곳 이상의 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약 30% 이상의 성도들이 플로팅 크리스천에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교회가 영적인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두 공동체인 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올바르게 설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장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붕 떠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성도들만큼은 영적인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보금운동의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또 안테나로 분명히 또 반드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보금을 잃어버린 현장 가운데 3, 5직으로 답을 주는 유일성의 증인들이요 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전도운동의 또 주도자로 그리고 2, 3, 7나라 5천정도 보금화의 선두주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앞에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일 앞에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정체성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붙잡으실 때 이번 주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나의 가치를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지금 언약 잡은 나를 향해 있고 오늘 나의 현장과 오늘 나의 만남과 오늘 나의 걸음이 이 보좌의 주인이시고 보좌의 배경되신 성사미 하나님이 모든 관심과 모든 가치와 모든 눈길을 들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나의 영적인 정체성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고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모든 현장에서 헤브리 미션 신련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을 보고 헬로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뭔가 감춰져야만 하고 숨겨져야만 하고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때 쓰는 비밀, 시크릿 그 의미보다는 어떤 비밀이냐 알려지기 위한 비밀 좀 모순적이긴 한데요 알려지기 위한 비밀 비밀은 비밀인데 드러내야 되는 비밀 감추어진, 드러내기 위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 곧 신비라 번역을 해놨는데 마치 어떤 영화냐, 어떤 거냐 뭔가 감추어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걸 볼 때에 느껴진 어떠한 놀라움 신비로움, 어떠한 감격, 어떠한 유익 그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게 무스테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 비밀에 대해 뭐라 말하냐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즉,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이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춰놨다는 겁니다 이 등불을 빛을 등경 위에 빛을 산 위에 올려놓은다는 거죠 그럼 이 비밀이 무엇이냐 에베스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류, 모든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완전히 타락되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 그리스를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어지고 질서를 잡아 다시 원래 상태로 모든 인류, 모든 인간, 또 모든 만물과 창조된 그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그리스의 비밀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과 또 그 그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바로 이 비밀이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 그냥 아무에게나 드러내지고 아무에게나 밝혀내지고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개시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즉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과학적인 연구나 그런 방법론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 커튼이 거쳐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감춰졌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 개시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야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라 은혜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보셔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잘 들을 것 같아요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이 사람 정말 잘 들어줄 것 같아요 또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그 사람인데 왠걸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도리어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지금 됐고 나중에 나중에 라고 미루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이 사람은 듣겠어? 하고 전하는데 들어요 그것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으면서 막 눈물로 영접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산부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새가족 영접반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때 영접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이제 새가족들의 표정을 다 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표정을 봅니다만 그럼 얼굴에 표정과 반응을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진짜 듣고 있나? 할 정도로 표정이 반응이 없어요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어떤 한 새가족이 계속 옆에를 보시는 것이죠 아는 사이인가 싶은데 아는 사이 같지는 않고 계속 옆에를 봐요 왜 볼까? 혹시 쟤는 어떻게 듣고 있나? 반응을 삐는 건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근데 따라해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따라하는 소리가 따라해요 기도하다라고 난 다음에 제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그러면 관심 없다든가 그건 또 뭐고 고백한 건 또 그건 또 뭐고 볼 때 진짜 이 일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일이 내 생각이나 내 기준도 아니고 사람의 반응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고 내가 말 잘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구나 그걸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무엇보다 저도 여러분이 이 은혜의 증인 아닙니까 저도 제가 저를 볼 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인데 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것으로는 저는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 지금도 믿고 있는 나 은혜 가운데 있음이 내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 이게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이런 나를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앞서 에베스 2장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전에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가 그렇게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의 피로 그리스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게 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 화목하게 되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 되었고 성전이 되어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은혜 그리스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단술이 당신 죽어서 천국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자녀이자 그의 모든 것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지체이자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약속에 참여하여 이제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깨닫고 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의 비밀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더 뭐가 항상 은혜와 감사의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깨닫는 것이 최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강단에 선풀하는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깨달아감으로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러내야 할 그리스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의 비밀을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나를 이 비밀을 전하게 하는 보금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엘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많은 타이틀 가운데 보금의 일꾼이란 칭호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디모대전선 1장 12절에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어떤 나를요 전에는 보금을 회방하는 자였고 보금을 비방하는 자였고 보금을 박해하는 자였고 그리스도 믿는 자를 폭행했던 자신이었는데 이런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너희 뭐하다? 감사하다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금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자였는지 알았는데 나의 과거를 내가 아는데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나를 보금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니 그러니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보금의 빚진자라 그 빚진자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 빚이 뭡니까? 독촉당한다고요 그런 보금의 빚진자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놀라운 보금의 비밀을 드러냈는데 나는 한순간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갇혔던 뭐 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났든 보금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래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드러내면 나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괴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세워봤더니 그 은혜가 단순히 내가 겸손하다 단순히 내가 작다 단순히 내가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그게 체험되어지니 그 보금을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나에게 이 보금을 깨달은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보금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내가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우리의 부모님이나 어떤 스승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고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인데 바울 역시 그렇게 질문해 봤겠죠 그렇게 해서 내리신 답은 내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다른 모든 사람 무엇보다 나의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 그의 일생을 일평생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영적 전력질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도 먼저는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보금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이유라 여러분을 교회에 삼으신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죠 보금을 전하는 보금의 핵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시대적인 보금운동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영적인 주인공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게 될 그 현장의 영적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현장의 영적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해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히어로 무비가 그렇죠 영화를 볼 때 반드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인공의 각성입니다 각성 아 내가 아니면 안되겠구나 아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과 역경이 있던 것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던 거구나 그걸 딱 깨닫을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그 영화의 절정이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스토리가 본격적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그때부터 시원한 뭔가 액션이 펼쳐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듯 내가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주인공이구나 나의 사명과 정체성을 뭐할 때 깨달을 때 각성할 때 내가 아니면 나의 가정을 나의 가문을 나의 직장을 나의 학교를 나의 지역을 나의 만남을 살릴 수 없구나 나 아니면 살릴 사람이 없다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현장에 본격적인 영혼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복음이 아니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비밀이 아니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를 인하여 반드시 현장의 영적인 지형은 바뀌어질 것이고 시대의 재앙은 맞게 될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인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 그리고 소금 망설임이다 라고 탈물에 나오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망설임이 과하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합니다 요새는 뭐란 말하냐 돌다리도 너무 두들기면 못 건넌다고 합니다 너무 두들기다 보면 건너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하나 두들겨 건너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외버리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망설이지 말고 즉시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깨닫게 된 이 그리스의 비밀은 모든 족성 모든 만민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깨달아야만 살아나고 깨달아야만 회복되어지는 이 인류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어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답이 없고 방향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의 복음만이 해답이오 그리스의 복음만이 시대에 방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아나니아의 팀착을 통해 나에게 이 복음이 정리되고 깨달은 후에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하죠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을 듣자 여자가 즉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다 와봐라 말하지 않습니까 즉시로 그렇다면 예원의 우리 모든 성님들도 이러한 즉시로의 영적인 식욕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원의 우리